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정치여담 여담 오늘은 박정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SBS 정하석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싼 여당 투톱 신경전이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SNS를 통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은 대선 공약이었다면서 재차 강조 하고 나섰는데요. 특별감찰관 임명, 대선 공약을 조건 달아서 이행하지 말자는 우리 당론이 아직 정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국민께 약속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기본값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우천 lip건대단 이상 추천이랑 실감이 연결된 게 당론이 맞냐는 것에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들이 기회에 들을 때 이야기를 할게요. 특별감찰관에 대한 당 입장을 의총에서 박수 추인보다는 표견도 하는 걸로 검토해보신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의총에 관한 진행 등에 관해서는 그것도 다 의원님들의 뜻을 기반으로 해서 움직일 겁니다. 여러분께서 너무 질의 짐작해서 기술적인 부분까지 지금 예단하실 필요는 없다.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서의 저의 역할 등에 관해서는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노 코멘트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먼저 정호선 논설위원, 주경 원내대표가 그저께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 더 이상은 노 코멘트하겠습니다. 더 이상 확전은 자제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 일단 국정감사 11월 1일에 끝나는데 그 뒤로 의총을 하겠다고 얘기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특정한 날짜를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혹시 뭐 시간 들고 지금 말려는 것 아냐 이런 의심의 눈체로도 좀 있죠? 뭐 있는데 이게 뭐 시간을 끈다고 해서 이게 저절로 해결되는 사안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지금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 용산 대통령실에서의 회동이 있은 이후에 지금까지 사실은 대표팀 이후 제3자 추천의 최상병 특검법이라든지 그다음에 금투수의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들고 나온 특별감찰관 문제라든지 사실은 뭐 하나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성과로써 이루어진 건 사실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윤한 갈등이라는 측면이 확 터진 이상은 지금 뭐 한 대표 입장에서도 물러설 곳은 없는, 없어 보이는 거고 친융계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한 대표가 너무 자기 정치하는 거 아니냐. 대통령을 뭐 좀 저렴하게 표현하자면 뒤통수를 침으로써 자기 정치를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이 한 대표의 이제 어떤 지배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상처를 주고자 하는 의도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국감은 끝나게 돼 있고요. 일단은 11월, 그러니까 다음 주 한 말 정도까지죠. 그런데 사실 대부분의 상임위는 사실 오늘 다 끝나요. 다 끝나고 다음 주에 이제 있는 거는 겸직 상임위라고 해서 이제 운영위하고 정보위 뭐 이 정도 남아 있는 건데 사실은 뭐 국감 마친 후라는 거는 추원내 대표가 그러니까 그 전날 이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있는 단체방에서 이제 의총이라도 열어라 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을 그 다음날 아침에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은 이거는 안 열 수는 없는 사안인데 그 이전에 뭐 한 대표하고 추원내 대표가 박정은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뭐 그런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마는 회동을 통해서 뭐가 좀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는데 글쎄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뭐 이 의원총이란 무슨 피해 간다거나 아니면 뭐 시간을 끌어가지고 뭐 무마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사실상 어려워 보입니다. 박정은 의원은 어떻게 봅니까? 일단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가 결정되는 건 이제 기정사실인 것 같은데 거기서 꼭 굳이 표결까지 안 가더라도 이 당의 의원들이 어느 쪽을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에 무게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단 대통령하고 당대표하고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의 어떤 감정에도 골이 생기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는 의원들 제작 의원의 10분의 1이 요구하면 의원총회는 무조건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원총회는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의원총회에서 원만하게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서로 설득하는 작업이 지금부터 진행이 될 거고요.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한 대표하고 원내대표 사이에서 이제 대화가 시작되면서 어떤 이 갈등을 좀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취지 그리고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건데요. 중요한 건 그거예요. 지금 사실 여사특검과 관련해서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 특검을 저희가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너무 독소조항도 많고 당을 또 휩쓸어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검은 공감을 통해서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좀 풀어주자 일단 거기서부터 먼저 풀어가보자는 게 대표의 생각이고 그게 대통령을 결국에는 보호하겠다는 취지의 생각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점점 공감대를 만들어갈 거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의원, 오늘 아침에 라디오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우연히. 우연히요. 표결까지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한동훈 대표하고 추경 원내대표가 이제 만날 가능성도 있다. 만나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SBS 기자가 원내대표실에 확인했더니 아직 한대표 쪽에서 연락받은 바는 없다 이렇게 대답이 오더군요. 이제 조율해 나갈 거예요. 지금 한대표가 대구에 가 계신데 이 문제를 그냥 두 사람 사이의 대화 없이 의총에서 대결로 치러질 수는 없어요.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명분이 저희한테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또 국민들에게 이걸 약속했던 것을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도층에 있는 우리 당의 의원들도 동의할 거라고 생각은 해요. 특히 한 대표가 직접 나가서 의총에서 설득을 한다면 의원들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표대결로 가지 않고 먼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고 이 과정에서 추 대표가 용산을 어떻게 설득해 줄 것인지 여기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김완규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여당 투톱의 이런 대립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저는 박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대표의 취지는 어떻게 보면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려는 그러니까 특검을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으로 일단 국민들의 불만을 줄이려는 이런 의도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싸움 자체를 하는 게 과연 이게 뭐에 도움이 된다고 지금 추경원내대표가 저러시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원내대표하고 당대표가 싸우면 사실 원내대표의 이기가 어렵거든요. 아무리 한동훈 대표가 원외라고 하더라도 저렇게 따지면 당대표의 권한이 훨씬 많습니다. 원내대표의 권한도 사실 당원당규 바꿔서 권한을 줄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다툼을 하는 게 기본적으로 특별감찰관에 대해서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특검의 대체제라고 전혀 동의를 하고 있지 않은데 무의미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것 같다. 왜냐하면 특별감찰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3명을 서면으로 추천하게 되어 있는데 후보를 구체적인 절차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2014년에도 임명할 때 여야가 특별위원회까지 말아서 한참 질의한 싸움을 했었던 전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별감찰관으로 가겠다고 해서 뭐 표결을 해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사안은 원내지도부한테 맡기고 협상을 하게 하는 사안인데 지금 당에서 이제 싸우시는 게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특별감찰관이 사실은 특검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왜 저런 거 가지고 싸우나 이해가 안 된다는 입장이십니다. 사실은 특별감찰관은 지금 강제수 사건이 없잖아요. 그리고 잘해봐야 검찰이 고발하는 건데 지금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무혐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특별감찰관의 역할 자체가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실제 수사권이 있든 없든 대통령실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리고 대통령 친위척들에 대해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가 작동된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약속하고 5년 동안 결국에는 임명 안 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만 이게 1년 동안만 임명이 됐었던 그런 제도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공약을 했으니까 국민들은 이걸 지켜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용산 내에서 뭔가 음습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적인 의심이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작동시킨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검찰이 이미 김건희 여사의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한 것은 법리적으로 충분히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검찰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던 거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무적 판단을 했으면 오히려 기소를 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특검에 대한 명분이 저희는 충분히 쌓여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분노나 어떤 의혹이나 이런 것들을 특별감찰관을 통해서 그것도 대통령이 공약한 부분을 통해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가자. 이게 저의 입장이에요. 박정은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친한 게 핵심 의원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고 답을 해야 하죠? 그렇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의총에서 결정이 될 텐데 굳이 표결까지 가더라도, 가지 않더라도, 혹은 표결 가게 되더라도 그럼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이끌어낼 자신은 있으신가요? 한번 보자고요. 이게 민주당에서 이게 지금 연계가 돼 있다고 지금 당론이라고 지금 권성동 의원이 주장하면서 당론 얘기가 나온 건데 민주당에서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하는 것과 그걸 안 하니까 특별감찰관을 추천하는 것을 같이 연동을 시켜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그걸 추천할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할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그러면 해가 서쪽에서 뜨면 특별감찰관 제도를 하겠다는 취지의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하겠다는 취지거든요. 그건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대표가 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얘기한다면 저는 의원들이 얼마든지 동의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분석하기로는 자유적일 수 있겠습니다만 108석의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50명 정도가 관망파고 약 친한과 친윤이 거의 한 25, 30명 사이에서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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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죠? 표대결로 가지 않을 그 상황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표대결로 도전 различ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